야, 게임주까지 이제 순환매가 도나 보네. 잠깐만, 위믹스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? 오랜만에 이제 또 게임주에도 순환매가 도나 보다 싶었는데 의외로 근거가 있는 반등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오랜만에 위믹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끝도 없는 내리막만 타던 위메이드의 주가가 살짝쿵 올라왔습니다. 뭐 사실 이 정도 빠졌으면 순환매 도나 보다 싶었는데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. 이 정고점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야, 이거 이렇게 보면 순환매라고 하기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? 뭔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? 네, 아무래도 위메이드 주가와 이제는 영혼의 파트너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위믹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사실 이거 오른 것도 과거 이 위믹스의 영광의 순간에 비교하면 진짜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. 근데 그래도 이렇게 3월 수준까지 위믹스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다는 건 최근에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세긴 쎘거든요. 특히 이제 대장인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부대장인 이더리움도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위믹스가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건 뭔가 스토리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. 자, 일단은 장영국 대표가 5월 월급으로 위믹스 시원하게 한번 샀답니다.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보통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우리 회사 괜찮다. 믿어달라. 봐라. 내가 샀지 않느냐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사주를 가끔 사지 않습니까? 이야, 근데 월급 많이 받더라고요. 5월 월급을 그대로 통틀어서 위믹스를 샀다는데 11,688개, 약 5,253만 원. 월 5천의 삶. 월 5천의 삶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. 이야, 플렉스 할 만하네요.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. 그 지난달에도 배당금이랑 4월 월급 다 합쳐서 한 번 또 샀어요. 그 따지고 보면 월급은 똑같았을 거고 배당금까지 더해서 산 거니까 저번 달에 더 많이 산 건데 위믹스 가격이 저번 달에는 전혀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더 빠졌었단 말이죠.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완전 나락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통했지? 뭔가 더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. 단순히 위믹스를 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다르다. 우리는 좀 다르다. 루나, 테라랑 비교하지 말라.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이유. 위믹스는 게임이라는 실질적인 사용처가 있다는 겁니다. 루나, 테라. 뭐 잘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었을 수 있겠지. 잘 만든 플랫폼이었을 수 있겠는데 막상 쓸데가 없지 않았느냐. 우리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. 게임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어필을 했고요. 자, 두 번째. 저는 여기는 좀 공감이 됐어요. 우리는 상장사다. 코스닥에서 인정한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인데 아니, 그냥 오중이또중이 코인. 뭐 어디 갑자기 스타트업이 누가 만든 그런 코인이랑 애초에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한탕 노리고 장난질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건데 어,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. 그 상장사 이름을 걸고 뭐 진짜 회사 명운을 걸고 만드는 건데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코인인지 정말 안정적인 코인인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.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. 근데 최소한 흔히 말하는 자코인 그런 것들이랑은 아예 태생 자체가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거래소 밑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. 라는 얘기들을 함으로 해서 아, 이거는 그래도 그래. 뭐 거래소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한국 거래소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이거는 설득력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좀 걸립니다. 위믹스 달러를 발행한다고 합니다. 달러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. 위믹스 3.0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위믹스의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는 그 문제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. 야, 이거 괜찮을까요? 여러분들? 스테이블 코인? 루나 테라 사태를 보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만든 나라. 모르겠습니다. 일단 계속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어필을 해요. 안전자산, 달러를 100% 담보로 하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. 그리고 총 가치는 항상 위믹스 달러의 총 발행량과 일치시킨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과하게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동일한 가치의 위믹스 코인 또는 기타 담보 자산으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그래서 이제 위믹스의 그 생태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우리는 과하게 뭐 루나 테라 사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말아달라. 우리는 상장사니까 모든 거래 기록도 공개할 거니까 믿어달라. 이런 것들을 좀 호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루나 테라 사태를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장통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시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걸로는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. 물론 여기서 뭐 다단계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사기다라는 맥락이랑은 좀 다릅니다. 그쵸? 여기서는 이제 수익 20%를 아무 근거 없이 약속했다는 게 사기다라고 IMF 총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. 어쨌든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걸 보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신뢰, 잃어버린 신뢰도를 과연 정말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뭐 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증권 전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결국 실적을 책임져야 되는 거는 결국 이 게임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닐까. 근데 이 미르포라는 게임이 지금도 과거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작년 중반부터 연말까지죠. 그때처럼 정말 잘 되고 있는가. 이게 보니까 작년 4분기에 발표했던 실적 자료는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죠. 매달 활성 사용자, 활성 사용자가 이만큼 폭증했습니다. 라는 거를 되게 좋게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1분기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월렛이라든지 덱스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코인 채굴하고 그걸 위믹스로 바꾸고 또 달러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 위해서 월렛 같은 게 필요하겠죠. 그런 것들이 저번 분기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.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또 몰라요. 이게 그리고 이유가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게임 자체에 좀 질려서 일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미르 M이라는 신작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유저들을 계속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냐. 장현국 대표 말대로 위믹스를 정말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성을 보유하고 있느냐.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장현국 대표 말대로면 그러니까 위믹스는 게임에서 쓰니까 실질적인 사용처가 있다고 강조를 했잖아요. 다시 말하면 게임이 잘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게임성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. 물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미르 시리즈가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이랑 썬데이 토즈 같은 기업들 가져왔죠. 합병도 하고 위메이드 유니버스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신작도 계속 내고 있고 이런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테크트리 짜고 있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게 계속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결국의 관건은 게임도 그렇고 위믹스 코인도 위믹스 토큰도 그렇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지 않을까. 이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나 코인 코인 진짜 쓸만하고 게임 진짜 할만하다라는 얘기가 돼야 그게 선순환이 되고 게임 유저들을 계속 불러 모을 수 있고 안 하는 사람들, 관심 없는 사람들도 불러 모아야 이게 지금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, 장기적으로 계속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에 대해서, 위메이드 기업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 낸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미루엠의 대박이 필요하다. 역시나 게임의 대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투자 의견은 바인데 일단 목표가는 하향됐습니다. 이건 뭐 불가피하죠.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.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루엠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. 1분기까지 미루포 생각보다 견조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루포의 지속성 계속 사람들이 미루포에서 채굴하고 그 게임을 계속 할 것이냐 미루엠의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게임 사업 매출과 관련해서 근데 변수는 있죠. 하반기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. 이제 뭐 코인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는 게임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. 그런 게임사들 다 나왔을 때 과연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느냐 미루포랑 미루엠이 혹시 자기 잠식 가능성은 없느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국가에서 IP 파워가 과연 어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살짝 하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도 결국 게임이 과연 히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조금 달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박명석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숫자가 필요합니다. 사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. 신뢰도를 회복해내는 거는 결국 가시적인 성과고 그 성과는 우리는 숫자로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특히나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숫자 안 나오면 아예 대화가 안 되거든요. 주가가. 다들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위믹스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의 성과 이게 좀 더 지금은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내고 잘 이끌어간다면 다시금 위메이드가 게임주의 영광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막을 진행해 주세요.